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은밀하게 모으고 있던 여성 인권운동가들의 돈벌이 자료를 공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여성시대 내부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미성년자정보신상 정보 공유글과 각종 더러운 범죄에 관련된 정보글에 접근하기 위해 실제로 저 여자들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고 각종 더러운 이야기를 많이 취재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 취재 내용 중 가장 약한 내용 하나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찾지 못하게 서치 방지가 되어 있는 이 글을 보시죠. 참고로 다음 커뮤니티 시스템상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진 제목은 그 어떤 방법으로 검색하려 해도 알 수가 없고 댓글을 사진으로 작성하게 되면 무슨 수를 써도 다음 커뮤니티에서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 글은 여성인권운동가들이 트위터에서 돈을 받고 핀돔을 해주고 글썰을 공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사진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 중이고 소추한 남 돈 뜯어서 부자되자 라는 목표를 가진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모인 글이 이 글입니다. 힘을 내서 남자들 삥 뜯어보자 라는 여성들. 그녀들은 트위터에서 로맨스 스캠을 하고 있으며 트위터로 열심히 해서 지갑 2명 생겼다. 돈 잘 주는 놈을 찾기 위해서 대화 전략을 바꿔서 돈 상납 받는다. 대화비 상납하라고 말하고 돈 안 주면 차단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돈을 받고 대화를 해주고 욕을 해주고 연애하는 척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읍시오처럼 대해달라 해서 욕하고 3만원 받았다. 2천원 상납하고 튄 놈 있는데 짜증난다. 트위터 dm으로 상남 6천원 뜯었다. 주인님 응가 싸는 모습 영통보고 상납 받았다는 여성인권운동가. 한남들 죽이고 싶다면서 남자들에게 돈 뜯고 싶은 여성인권운동가. 자기 사진 말고 다른 여자 사진을 프로필로 도용하고 돈 벌자는 여성인권운동가. 다른 여자 사진 도용 열심히 하면서 돈 벌자는 여성들. 이게 지금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18살짜리에게 1만 5천원 뜯고 담달부터 3만원씩 뜯어내겠다는 여성인권운동가. 전용 지갑에게 생활비는 남겨줬다고 더 상납하라는 여성인권운동가. 한 명에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2천원씩 뜯어서 12천원 뜯었는데 신고당해서 정지 먹었다는 여성인권운동가. 커피 담배값이라도 벌어서 행복하다는 여성인권운동가. 저렇게 장사하다가 트위터 정지 먹었다고 장사 못하게 막는다고 슬퍼하는 여성인권운동가. 랜덤 채팅 어플 2개 정지당했다고 슬퍼하는 여성인권운동가. 욕 한마디 해주고 돈 안주면 니은기억비의 피읗치읗 이런 욕을 해준다는 여성인권운동가.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모두 여성시대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남성을 한남이라 비하하고 욕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fm리스트들. 예쁜 여자는 코르세 착용한 흉자라고 말하지만. 그 예쁜 여자 사진을 도용 후 트위터에서 돈 뜯는 로맨스스캠에 사용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 여성시대가 이런 공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국내 유력 정치인들이 여성시대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일베의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응원하는 정치인이 저딴 곳에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건가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정치인에게 가서 알려주세요. 여성시대는 미성년자에게 돋뜯어내는 여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니까 절대로 가서 인사하지 말라고.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머리 박고 제발 한 표 주십쇼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 아무리 폭로해도 이 내용은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해주고 돈을 뜯어내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넘쳐나도. 이 내용은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을 게 분명하죠. 지금도 트위터에는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넘쳐난다는 사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폭로할 내용은 실제로 여성인권 시위를 나간 fm단체에서 시위 끝나고 호빠갔다는 폭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기사 한 줄 나오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여성시대에 인사하는 정치인이 없어졌으면 하네요. 이 영상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영상 마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영통으로 그거 싸주고 돈 받아 먹는 여성인권운동가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